또 대한광복군정부인데 이게 권오패는 권오패의 경우는 이제 주로 합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로 공개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 참여합니다. 그래서 원호인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국적을 가진 원호인들 뿐만 아니라 여우인들도 다 참여를 했어요. 이 권오패 같은 경우요. 그러나 이 대한광복군정부는 이게 이제 군사단체란 말이에요. 군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14년, 13년 말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1914년에 되면 어떻게 되나요? 1914년에는 러일전쟁 10주년이 되잖아요. 러일전쟁 10주년. 1904년에, 4년에 이제 전쟁이, 러일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아, 10주년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아, 이거 한번 1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복수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일본에. 이것이 여론이 이제 팽배. 우리가 러일전쟁 1904년 5년 때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본이 지속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도 이렇게 멀고. 그리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권을 뺏겼단 말이에요. 땅도 뺏기고. 살린 남부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50도 이남 지역은. 그리고 이제 그 남반주철도, 여순 대련 이 지역도 러시아 조차지였는데 그것도 일본한테 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러일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복수를 해야 되겠다.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일본, 우리의 대국인 러시아가 일본을 한번 뻔뜨려 보이자. 이것이 이제 여론이 막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방의 조야, 중앙의 정부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건 아니고 중앙의 관리들이라든가 지방의 러시아의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이 한인 지도자들이 간팔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러시아 측에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광복군 정부가, 대한광복 정부가 준비를 하는 거죠. 러일전쟁에 대비를 해가지고 사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나자구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군비를 모으고 모금운동을 하고 이렇게 쭉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게 제1차 세계들이 발발하잖아요. 거기서는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하고 러시아가 한편에 든 거죠. 연합국에 한편에 든 거란 말이에요. 독일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전망을 잘못한 거죠. 국제정세를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여론에 의해서 대한광복 정부를 만들고 또 나름대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걸 독립전쟁 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하고 1대1로 전쟁하기는 여러 가지 역량상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열강 중에서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열강이 일본하고 전쟁했을 때에는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와 손을 잡고 일본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독립한. 이게 독립전쟁 논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러시아와 일본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이 돼버렸으니까 대한광복 정부가 구상했던 그 전략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게 이곳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광복군 정부는 어쨌든 군정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북간도 지역에서 아주 엄청나게 생겨냈던 독립군 단체들 있잖아요. 광복군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의 선구적인 어떤 조직이었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렇게 대한광복군 정부가 커버하고 있었던 건 연해주 지역뿐만 아니라 서간도, 북간도 지역까지 다 국내 지역까지 다 함경도 지역까지 다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군구라고 해서, 군구죠. 나눠서 다 책임자들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광복군 정부는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